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런 공간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이 공간을 채워지는 이런 빛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본 라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라이트의 종류들을 어떨 때 사용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 라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부분의 라이트 항목을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요.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순서에 상관없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구멍이 뚫린 이 부분을 통해서 태양광을 모방한 라이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렉션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각도를 돌려가지고 이 오브젝트를 닫게, 비추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 물론 이 아놀드 렌더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마야 소프트웨어를 해주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겠어요. 그림자 설정도 안되고 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을 날때는 그나마 원하는 느낌이었을 텐데 이 마야 소프트웨어를 하게 되면 원하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쪽 아랫면과 위쪽 면이 밝아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반틈이 밝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문에 의한 이런 부분이 전혀 표현이 안되고 있죠. 이 안되는 이유는 그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림자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 렌더 세팅에 마야 소프트웨어의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부분 레이 트레이싱을 체크를 켜야지 이 오브젝트의 기본 라이트로 설정되어 있는 레이 트레이싱 섀도우가 활성화되게 돼서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이 상황을 계속 어떻게 바뀌는지 보기 위해서 이걸 액자 형태의 이미지를 저장해 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 라이트에서 오브젝트가 비춰졌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도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부분이 완전히 어두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싱 라이트라고 하는 건 특정 방향 그리고 위치랑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방향에만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이 오브젝트의 바깥쪽을 대도 상관이 없습니다. 렌더링 했을 때 기존에 렌더링 한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라이트의 위치랑은 전혀 상관없이 형성이 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 하나의 라이트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창문을 통해 오는 그림자를 그 다음에 빛을 만들어 줬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린빛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반사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반사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빛이든 그렇게 표면에 닿게 되면 일정 부분은 흡수가 되고요. 일정 부분은 다시 튕겨져 나가는 그래서 그 주변을 또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창문에서 비춰지는 빛이 여기에 들어왔다고 해도 사방으로 퍼져서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밝아져야 되는 게 사실적인 그림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야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모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방을 해 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창문에 들어오는 빛은 우선 구성을 했어요. 근데 전체가 비춰지는 빛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냐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하나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공간이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평균적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 반사가 돼서 이 공간을 비춰줘서 반사되고 반사되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빛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공간에 최소한의 빛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완벽하게 어두운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자는 굳이 표현을 안 해주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에 앰비언트 쉐도우 쉐이드라고 한 항목을 낮춰서 그리고 렌더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틈새 부분 아 이게 높여야 될 때 높여보고 렌더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틈새 부분이 약간 어둡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너 부분 같은 경우는 어둡게 표현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코너 부분을 어둡게 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라고 하는 밝기를 조금 작게 적게 해줘서 렌더를 했을 때 최소한의 빛만 표현되게끔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어두운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어주느냐. 이 라이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좀 더 추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앰비언트 쉐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안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라이트를 썼습니다. 디렉션 라이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라이트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번 저장하고요. 에어리어라이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는 우선 어떤 형태하고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이 부분을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창문을 통해서 빛을 비춰지게 되면 방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그림자가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는 이 공간이 주변이 밝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창문 방향에다가요. 한번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창문 부분에 이런 식으로 밝아지는 걸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조금 더 각도를 맞춰줘가지고 90도, 마이너스 90도를 해줘서 각도를 딱 맞춰주고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밝게 빛나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에 이제 빛을 밝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이쪽 이쪽 면이 밝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좀 덜 밝게 되는 게 뭐 당연한 위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에어리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 창문을 통해 이제 이 주변이 밝아지는 것들을 이제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리 라이트를 만들게 되면 그림자가 이렇게 거친 그림자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반사광에서 생기는 그림자를 표현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거친 부분은 여기는 이 에어리 라이트의 옵션에서 쉐도우 항목에 여기 쉐도우 레이 라고 한 항목을 높여줌으로써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 그 디렉션 라이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왜 이제 그림자가 더 생기게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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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 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이트가 실제로 주광온 보다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에어리 라이트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라는 값을 기본값을 갖고 있는데 한 0.5정도 조정해서 조금은 낮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얕은 느낌이 들고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최기대 밝기가 가장 밝은 부분 여기가 되게 될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여기 있는 틈새 부분도 이렇게 조금은 어두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다시 공간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어리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 창문에서 퍼져나가는 밝은 빛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라이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라이트를 만들어 줄 거냐면 음... 포인트 라이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포인트 라이트는 어떤 의미로 만들어 줄 거냐면요. 이 방에 전체적으로 반사광을 표현을 해 주도록 할 겁니다. 반사광을요. 그래서 이 라이트를 이렇게 공간에다가 채워넣기를 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워넣기 그런데 이 라이트는 복사를 해서 채워넣기 전에 설정을 조금 해 주도록 할 겁니다. 우선 빛의 밝기를 약하게 해 주도록 할 거에요. 아니면 디케이레이트 라고 해서 거리에 따른 감세를 시켜 주던가 해 주도록 할 겁니다. 빛의 밝기를 조금 약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니까 0.05 정도를 이렇게 낮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쓰나 마나한 빛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섀도우라고 한 항목도 이렇게 Depth Map Shadows라는 걸 이용해서 약간 계산이 빠르고 거친 그런 그림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it Spectacular라는 걸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에 스페큘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도 체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준 다음에 하나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렌더링 하게 되면 거의 티가 안 납니다. 거의 티가 안 나요. 살짝 그림자가 여기 생긴 거 정도 약간 밝아진 정도 이 정도만 있고요. 거의 티가 안 납니다. 조금 어둡게 해줘야겠네요. 아직 조금 밝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0.01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의 티가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티가 안 나요. 뭐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여러 개 만들어 줍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 우선 리졸루션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해상도인데 이걸 조금 낮춰 주도록 할게요. 512가 아니라 낮게 해서 100 정도 필터 사이즈를 조금 높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5 정도 그러면 이미지는 정말 거칠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를 이용해서 약간 뭉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속성으로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포인트 라이트를 이렇게 공간에다가 일정하게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서른, 스물일곱 개 정도 스물, 맞나? 이 정도로 많이 늘려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렌더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아이고 카메라의 방향을 조금 돌려줬네요. 똑같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전보단 조금 렌더링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약간 부드러워진 부분이 있고요. 그림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더 부드러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의 부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음영값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림자가 약간 겹쳐져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에어라이트 섀도우가 설정되어 있나? 아닌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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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 살짝 어두운 어둡고 밝은 부분이 생기게 되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게 아니라 여기는 오브젝트에만 밝은 그런 어두운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라이라이트 포인트 라이트는 이 공간에 반사광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 스피어의 쉐이드를 조금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펭 그 불린 형태로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약간 파란색 색깔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있는 그 다음에 스페큘라도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는 오브젝트가 반사가 되게 되구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반사가 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파랗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빛나는 오브젝트가 있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 파란색에 의해서 주변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 역시 없죠. 여기는 이 라이트에서 주변이 약간 푸른빛이 돌게끔 그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 볼륨 라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라이트는 어떤 특정 범위까지 빛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의 부분만 약간 푸른빛을 돌게끔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영역을 지정해 주고요. 라이트의 색깔을 여기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푸른색으로 찍어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를 만들게 되면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얘가 빛을 내서 생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섀도우 라고 한 항목을 체크를 꺼서 아예 그림자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장해 주고요. 랜덤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주변으로 약간의 푸른빛이 돌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푸른빛 바닥에 약간 푸른빛이 돌죠. 만약 이 부분을 조금 더 영역을 넓히고 싶다 라고 하면 영역을 넓히고 싶다 라고 하면 에어리어라이트의 크기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에어리어라이트 자체가 시작과 끝에 밝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 빛의 세기가 점점점점 멀어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는 그래서 조금 더 푸른빛이 많이 뛰게 되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적게 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이 스팟라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라이트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특정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까지 그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반사건을 만들고 싶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 벽면에 약간 위쪽을 향하는 그런 인공광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빛을 배치를 해주고요. 렌더링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런 걸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1차적인 광에 의해서만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해서 뭔가 주변이 밝아지거나 하지 않고요. 1차적으로 빛이 닿았을 때 그런 밝기만 조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도 색깔이 있다. 약간 붉은 빛이 있는 보조 광원이고 인공광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붉은색을 띄게 되는데 그 닿는 부분만 붉은색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요. 주변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브젝트에 오브젝트가 약간 빛나는 오브젝트고 빛을 받아서 이렇게 주변이 약간 밝아지게끔 만들어주고 푸른색이 띄어지는 것처럼 만든 것처럼 만약에 이런 부분도 약간의 붉은 끼가 있다고 하면 주변이 약간 더 붉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역시나 요거 하나만 사용해주면 안 되고요. 마야의 기본적인 라이트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역시나 볼륨 라이트 아잉 네 볼륨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주변으로 약간 붉은 끼운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이 주변으로 약간 붉은 기운이 퍼져나가는 걸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약간의 붉은 기운 뭐 이걸 조금 더 세게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좀 더 세게 해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야의 기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 라이트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빛을 만들 수 있고 그림자를 만들어줄까 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부가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림이 이렇게 여기서 우선 디렉션 라이트로 여기 있는 이 공간에 주광원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로 공간에 밝지 않은 부분 너무 어두운 부분을 없애줬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얼 라이트로 창문에서 비춰지는 빛의 느낌 이 왼쪽 부분이 약간 밝은 느낌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도 조금 더 조정해줬고 약간 빛의 밝기를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간에다가 포인트 라이트를 사방에 밝혀서 반사 광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푸른색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푸른색 오브젝트에서 주변이 푸른빛으로 감도는 걸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스팟 라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인공 광원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얼 라이트 아니 볼륨 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해줘서 여기는 붉은 라이트의 주변에 약간 붉은 기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라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같진 않지만 이렇게 실제처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라이트 세팅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준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렌더링 할 때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현실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아놀드 렌더링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한방에 반사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줘서 시간적인 게 오래 걸리지만 얘는 그런 거 없이 1차적인 빛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렌더링 빠른 장점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을 커스텀 하기가 좀 편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